안녕하세요 카아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자동차를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5월에 출시된 기아 자동차의 경차 모닝입니다 이번에는 모닝 어반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출시된 모닝의 모닝 어반이라는 이름으로 3세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세대 모닝 어반이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바로 전면부인데요 사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풀체인지에 가깝게 얼굴을 좀 많이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에는 좀 들 정도로 디자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차라고 하면 좀 귀엽고 이쁜 이미지인데 이번 모닝 어반은 조금 더 남성적이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이미지로 변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그릴 기아 자동차의 전통적인 타이고노즈 그릴이 하이그로시도 적용이 되고 크롬 몰딩까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뚜렷한 중심을 잡아주는 또렷한 인상의 포인트로 적용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4개의 LED 주관등하고 아래쪽 방향지시등까지 적용이 돼서 조금 하이테크 하면서도 또렷한 인상이 적용이 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그릴의 크림 몰딩이 이렇게 라이트까지 쫙 측면부까지 적용이 돼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좌우로 차가 굉장히 낮아 보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포인트로 또 이렇게 세심하게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 범퍼에도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차가 정면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눈에 띄고 조금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적용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자리 잡은 양계 등도 보시면 이렇게 크롬 몰딩도 들어가고 요 아래 램프의 주변에는 또 이렇게 모양이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쓴 것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인테크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측면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좀 더 개성이 있고 특히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직접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직접 만들어 놔서 차량의 좀 안정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으로 보시면 타이어 이쪽 측면으로 보시면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이 직접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차인데도 나름 전면부 디자인하고 이런 공기 흐름까지도 나름 신경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이런 몇 가지 부분은 좀 옵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닝 어반이 출시가 되면서 엣지업이라는 스타일 패키지가 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셨던 램프라든지 그릴 적용이 되었고 측면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인치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또 마찬가지로 엣지업 스타일에 적용이 돼서 조금 더 멋진 스타일을 나타내게 되고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에도 LED가 일체형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따르는 이 크롬 몰딩도 쫙 벨트 라인까지 연결이 돼서 측면부에 봤을 때도 조금 고급감을 살렸고 도 캐치도 크롬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는 전면에서 후면까지 쫙 길게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적용이 되면서 측면부에 좀 포인트를 잡아주고 좀 낮게 안정감 있는 모습까지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랑 측면부 한번 모닝 살펴봤고요 이제 모닝의 후면부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도 그런데 뒤에 보시면 리어램프도 LED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 불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좀 이체감 있게끔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 뒷모습에서도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멋스럽게 적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오면 전면부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로 형태, 수평 형태의 디자인이 좀 적용이 돼서 차가 넓어 보이면서도 좀 안정감이 있게끔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후진등이 들어오는 라인까지도 좌우에 적용을 시켜서 좀 더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머플러 팁도 이런 식으로 실제 머플러 팁은 아니지만 좌우에 머플러 팁이 있어서 작은 차임에도 약간 고성능을 추구하는 디자인 이렇게 멋을 좀 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도 그렇고 측면부에도 적용됐던 하이그로시가 엣지업 스타일로 해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뒷쪽에서도 엣지업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은 리어램프 그리고 하이그로시 그리고 머플러 팁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모닝 디자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가 어떤 것들이 변화가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닝 한번 실내를 살펴보면요 우선 눈에 띄는 컬러가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보다는 좀 황금색이 가까운데 이 컬러가 곳곳에 도어라든지 이렇게 송풍구 그리고 이렇게 미션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스티치까지 들어가는데요 이것 또한 아까 외부에서 설명드렸던 이번에 모닝어반이 출시가 되면서 엣지업, 외장 스타일 패키지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노란색, 황금색 부분이 컬러가 부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 모닝어반이 외부는 좀 변형이 있었는데요 변경이 실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몇 가지 옵션이 추가됐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차량의 좀 더 상품성에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모닝어반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도심이라든지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 좀 더 편안하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편의 장비가 좀 보강이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4.2인치 계기판이 좀 적용이 돼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한테 운전 정보를 좀 줄 수 있게끔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8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또 마찬가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또 연동이 돼서 음성인식도 되고 또 내비게이션도 카카오와 연동이 돼서 길찾기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리고 기기 연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두 개를 연결해서 또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에 또 모닝어반에 최초로 적용된 게 바로 이 통풍시트입니다 물론 아쉽게 좀 운전석에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량을 타시는 분은 한 명 아니면 두 분 정도겠죠 특히 운전자분은 또 더 오랜 운전을 하실 테니까 통풍시트가 운전석에 2단계로 적용이 됐습니다 좌우 똑같이 열선은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핸들, 열선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 워터 에어컨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USB 그리고 12V 충전할 수 있는 분까지 또 적용이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컵홀더도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서 컵 모양에 맞춰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여기도 수납장이 있긴 한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휴대폰 같은 경우 요즘에 케이블을 잘 충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넣어서 충전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충전 또는 뭐 아니면 여기라도 무선 충전 패드를 좀 적용을 해서 충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레스는 아주 귀엽게 아주 조그맣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차체 크기가 있다 보니까요 좀 이런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좌우도에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글로우 박스도 아주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경우가 좀 적은 이유는 시트에 정해지는 공간에서 시트를 적당하게 또 크기를 넣다 보니까 좀 작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팔을 받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우 각도도 동일하고요 어떤 차들은 이렇게 암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것보다 이 가죽 스토어링 힐에 가죽이 적용되는데요 이 가죽의 질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K5나 뭐 완전 뭐 저기 천연 가죽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K5라든지 그 상급의 모델에 적용된 것처럼 그립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스테어링 힐에 적용이 돼서 여기서 음성 명령이라든지 인식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 모드 변경이라든지 전화 그리고 크루즈 시스템도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차로 유지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룸미러에는 우보 그리고 내비게션도 마찬가지로 우보가 적용이 돼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우보를 통해서 업체와 연결도 가능은 하시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적용이 됐어요 작은 차에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가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공간이 이렇게 달았을 때 러스테랑 공간이 또 넓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차이도 있고 한데 작은 차에는 또 이런 것들이 좀 악세사리로 들어가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전면부 실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또 경차의 뒷좌석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은 제가 탔을 때 다른 차보다 좀 더 좁게 해서 지금하고 비슷하게 좀 좁게 해서 자리를 한번 조정해 봤는데 그랬을 때 뒷좌석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보신 것처럼 정자세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야 무릎이 편하고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 무릎이 닿아서 좀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경차에서 당연히 실내 공간까지 뭐 넓은 것까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뒷좌석 탈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뒷좌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안내드리려고 타봤고요 그리고 또 뒷좌석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따르게 편의 장비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픽스 카시티를 장착할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세트가 좀 접히거든요 좌우에 보셔서 혹여라도 뒷좌석에 타실 때는 그렇지만 짐을 좀 실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면 이렇게 공간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치백의 가장 큰 장점이죠 뒤쪽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하고 실내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가 어려운데 해치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어서 혹여나 차에 좀 어느 정도 짐을 좀 실어야 되거나 하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접어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왼쪽은 6이고 오른쪽은 4로에서 6대4 정도로 카시트가 이렇게 폴딩도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헤드레스트 공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머리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차체가 좀 높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경차가 폭은 제한이 있는데 높이는 제한이 없다 보니까 폭은 최대한 맞추고 높이는 조금 높게 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개방감도 있으니까 그래서 헤드레스트 공간은 여기저클도 여유가 있다